왜 나 피해? 너 피한 거 아니야. 샛별이 가고 10분 이상 나랑 같이 있었던 적 없어. 이게 피하는 게 아니면 뭐야.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. 그럼 왜 그러는 건데?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. 우리 부부 맞아? 우리 부부 맞냐고. 갑자기 웬 부부 타령이야. 샛별이 가니까 왠지 우리 부부 같지가 않아서. 당신 샛별이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잖아. 근데 이제 샛별이 떠났으니 이제 당신 나 떠나겠네? 걱정하지 마. 안 떠나. 정말? 그래? 그럼 우리 둘째 가죠. 뭐? 나랑 살 거라며. 그러니까 우리 둘째 같자고. 샛별이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소리를 해. 샛별이가 떠났으니까. 우린 샛별이가 있어서 함께할 수 있었어. 근데 이제 샛별이가 없잖아. 그러니까 아이 갖자고. 그래서 무서워. 미안하지만 독실아. 나 이제 아이 안 가져오. 아이 필요 없어. 어째서?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날 떠나. 그래서 무서워. 다른 사람들의 모든 사람 brought to you. från